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래도 우리 증권 분석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문은 이게 싸냐 비싸냐 개별 종목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 멀티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순서들이거든요. 사실 백신에 대한 해석도 잘 못하겠고 경기 부양 측의 바이든이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주가가 세 건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오르는 이유. 사실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 10년째 오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온센터장이 보는.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 하나 들으시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시각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제가 겪은 추세인데요. 95년 이후에 미국 장하고 중국 증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크게 세 번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그게 오르면 상승, 충세고 강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권회사 취직하면 너 다닐 동안 아마 세 번 정도 강세장 맞이할 거야. 그때 돈 벌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PC와 인터넷이 나온 닷컴 버블. 두 번째가 전 세계의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우리 쓰는 주변의 모든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깔려서 중국 증시가 엄청 올랐죠. 6천 포인트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를 모를 어떤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세장이 왜 나오고 있느냐. 제가 PC, 인터넷,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뀔 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적 소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뀔 때 상승 추세의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보고는 거죠. PC와 인터넷. 지금 PC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이 안 깔린 지역을 찾아다니기가 어렵다. 지금도 우리의 세상은 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주가는 그 부분을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백신이나 경기 부양체계 기대나 유동성이나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본질에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기업들에 의해서 주가는 이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길게 보면 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의 세상이 크게 바뀔 때는 굉장히 처음에 시작하는 장착기가 있고 큰 전환점도 있고 그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로 안착하게 되는데 아주 크게 보면 7, 80년대의 IT 기술이 이제 중간에 PC나 모바일을 거쳐서 총화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사회로 가고 있는 변화를 지금 주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 아마 이진우 팀장이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되게 중요한 그림이라서 한번 다시 보시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때 강세장은 평균 1년, 1.1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기술의 혁신이 나와서 대중화될 때는 한 6년 정도 올랐다, 6.4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디바이스의 기술 하나가 나와서 혁신을 끌 때 6년이 아니라 어떤 연결되는 혁신이 나올 때는 그 강세장은 훨씬 길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옛날에 운송, 운하와 도로. 이거는 지역 간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나왔는데 도로가 연결되라. 도로가 깔리면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운송혁명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길게 올라갔다.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올라갔던 주가겠죠. 뭔가 연결되는. 그러면 이 지역도 발전하고 이 지역도 발전하는 상승효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나왔던 게 인터넷 혁명인데 PC와 PC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때 안 만나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그 국가에 가지 않아도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혁신은 운송혁명 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물리적인 연결보다 훨씬 더 길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플러트폼이나 이런 것들은 PC와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과 모바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기계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간다는 거죠. 단순한 디바이스 두 개의 연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은 운송과 인터넷 혁명보다는 훨씬 더 파괴적인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의 기술이 총화가 되면서 가치를 끌어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연결해서 생성하는 이 데이터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했던 혁신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더 길게 더 높게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본질을 보기 때문에 사실 혁신에 대한 해석도 잘 못하겠고 경기 부양 쪽에 바이든이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않으면 주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까 이상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가와 채권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기에 조금 더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주 시장은 성장의 꿈을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경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꿈을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아까 초연결사회라고 해서 했는데 2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과거에 PC나 중국장이 나왔을 때의 주도주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왜냐하면 연결이 되니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 산업이 계속 파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는 너무 많아요. 한계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PC는 그냥 IBM 될 만에 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바꾸는 기업들은 주가는 10배, 100배가 올라가는 거죠. 2배, 3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10배, 100배가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데 PC가 나왔을 때는 IBM가 될 그걸 연결시키는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구글과 우리나라 따지면 네이버 물론 무조건 다 1등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연결의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주도주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고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 이게 결국은 연결로 가는 쪽에서의 각자의 위치를 산업에서 다 연결의 대표 선수들이군요. 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IT 타건 버블 때보다는 많이 올라야 되고 중국 장대보다는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고 주도 산업이 많이 나오고 파생되게... 그러면서도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 횟수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찬성할게요.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래도 우리 증권 분석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문은 이게 싸냐 비싸냐 개별 종목들을 볼 때 밸류에이션 멀티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GDP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또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왼쪽 보시면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과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에요. 나스닥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32배 급등했죠. 오른쪽이 더 가관인데 테슬라 164배 PR 아마존 53배 넷플릭스 52배인데 이게 PR이 어떤 의미냐면 분자가 시가총액이고 분모가 이익이잖아요. 그 한 해 거둬들인 이익. 164배는 테슬라가 지금 버는 이익으로 164년을 벌면 이 시가총액이 많이 된다. 다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4년 동안 이 기업이 존속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시장 시장퍼가 한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익이 10년 정도 벌면 이 시가총액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봤을 때 10년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64년 뒤에 테슬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니까 이 수치는 안 와닿는 거죠. 굉장히 가하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28페이지 왼쪽 보시면 시가총액 탑2 S&P500에 비중이 13%에 가깝고 굉장한 쏠림이 있다는 거죠. 애플 아마존. 특정 기업들의 주가가 끌어올린 쏠림이라서 이게 급락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시장은 확산되지 않은 거죠. 이 쏠림과 절대 수준의 과함. 이게 굉장한 걱정인데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얘기에 계속 빨려드네.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와 똑같아요.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자를 보는 겁니다. 아까 GDP를 봤잖아요. GDP에서도 분자를 봤죠. GDP 대비 시가총액 GDP의 부채 비율에서 시가총액과 부채 비율이 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BR을 할 때 밑에 분모의 이익보다는 시가총액이 너무 과해. PBR을 할 때도 순자산보다는 분자의 시가총액이 너무 과해. 그게 적정하냐라는 평가가 지금 정당하냐. 이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그 문제를 할 때 여기서도 분모는 맞나. 를 한번 보자는 거죠. 29페이지 왼쪽 보시면 지금 현재의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그렸을 때 왼쪽의 자산, 오른쪽의 부채 자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밑에 지금 회계 기준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부의 무형 자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산 항목에. 지금 무형 자산의 항목이라고 하면 영업권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에 가입하거나 카카오톡에 가입을 할 때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그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돈을 썼겠죠. 그런데 그게 다 판간비로 들어갑니다. 마케팅비도 판간비로. 그런데 사실 그 돈보다 무료로 가입시켜줬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데이터 가치는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산이라 하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 비용인데 분명히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지불한 돈은 비용으로 그냥 다 처리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익계산서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된 비용을 빼고 나온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분모를 했을 때 PR이 나오니까 PR이 나오는데 그게 맞냐 그렇게 해서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엄청난 데이터 가치를 현재 재무제표에서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나온 순자산으로 PBR을 측정하는 것이 맞는가 누가 과연 이게 비싸다 싸다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회계 기준을 바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바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회계의 대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뀔지도 잘 모르겠고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그 기준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계속 자본시장에 대입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실 자본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거를 빨리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나가야 되는 게 약간 좀 의무감과 체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3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되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시간이 있어요. 이 가치의 개념은 반드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훌륭하신 가치투자자 펀드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고전하셨어요. 지금 대표적인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채원 사장이 그만두셨죠. 굉장히 우리의 후배들한테도 기감이 되셨고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가치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과연 정의하고 있었는가 그냥 우리가 90년대부터 잘 즐겨 써왔던 PR과 PBR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치로 정의해서 아마 투자의 철학을 가져가셨을 텐데 PER과 PBR이 제대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기업 가치를 계산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모든 가치투자자들이 승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존경해 맞이하는 오마의 현인인 워런 버핏께서는 그 부분을 착안했던 것 같은데 왜? 애플을 샀고 그렇죠? 아마존을 샀고 또 T사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워런 버핏은 운영 보고서를 누구한테 쓸 일은 없겠죠. 그런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네가 어떤 기준으로 이 펀드를 운영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쓸 말이 있어야 되는데 PER, PBR을 써야 되겠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성장이 가능한 걸 사겠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어떤 정형화된 책이나 문서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머릿속에는 그 가치가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제일 포트폴리오가 애플인데요. 그렇습니다. PER이 비싸지만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을 했을 것 같고 앞으로 가치투자 자체는 엄청 좋은 거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산다는 것은 그 철학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쏠림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쏠림이 걱정스럽다라는 건데 30페이지 왼쪽 보시면 실제로 투자 구성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장비나 이런 설비 투자의 비중보다 소프트웨어나 R&D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역전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기계를 사서도 오동경제에서 했던 그런 설비 투자보다는 초연결 사회로 가는 데에서 필요한 기반들을 위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1페이지에 대충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생산성이 디지털이 물리적인 것보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31페이지 오른쪽인데 이게 바로 초연결사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 가입자가 한 명, 두 명, 백 명, 천명, 만 명보다 20만 명, 40만 명이 더 큰 효과를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수학 체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꺾이는 것이 한계형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로 연결되면서.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으로의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제가 팡이 이 강세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초연결사회가 완전히 대중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될 때에 다시 우리에게는 시장을 주도하는 히어로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우 팀장이 기술적 침투율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봤던 거고 그럼 대중화로 정의할 수 있는 침투율은 또 어디인가라는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진행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들으셨겠지만 10%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영혼이 오르냐? 주 시장님 그럼 영혼이 오르는 건가? 제가 말을 들으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의 대중화가 돼서 너도 나도 내가 이걸 만들겠다고 할 때 그러면 공급 과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를 떨어야 되니까 팔 거거든요. 예를 들면 PC를 한번 생각해보죠. 애플, 아이비엠 대리 만들었을 때는 아마 몇백만 원 정도 한 대당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산복 컴퓨터까지 만들기 시작하면 한 20만 원의 PC도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그게 공급 과잉과 마진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팔아야 되는 상황. 이러면 이미 주가는 파산을 할 정도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 국면이 오면 추세는 마감을 아마 미리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10분의 1도 안 왔으니 이 추세를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세론자라서 지금은요. 론자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경수 센터장께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자본시장을 보고 주식을 보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세상의 변화에 한국의 증시,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주식은 오롯이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가늠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아까 미국 S&P 500 주가 10년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강세장은 계속 10년 동안 진행이 됐고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였죠. 2013년에도 저도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다 온 거 아니니? 이렇게 사상 최고치니까요. 미국 증시가. 그런데 아마 앞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 뉴스를 접할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8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못 따라갔죠. 동조화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렀죠. 박스핀은 제가 만든 말이라 제가 좀 이상할 것 같고요. 한참 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는데 박스핀이 이 전문가 만드셨어요? 네. 그 용어를? 네. 저는 몰랐어요. 진짜. 아주 오래전에. 그렇군요.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었는데 너무 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그래서 좀 오히려 재스러운 마음이 좀 있네요. 그 용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런데 어쨌든 그때 그 이후로 한 2016년 이후로는 조금씩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동조화되는 느낌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런 세상의 변화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뭔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데 한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 세상의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생겼다. 이렇게 봐서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이전에는 우리 하면 그냥 반도체 자동차. 3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위탁 생산, 전기차 이렇게 커지고 있죠. 다행히 이게 다 성장 산업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과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존하던 시장보다는 훨씬 더 성장 산업의 편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해외 자본시장 입장에서 봐도 한국 증시의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바뀔 때에 우리가 한국 기업이 뭔가 혁신적인 걸 내놔서 세상이 바뀐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미국이었지만 그동안은 미국의 기업이 혁신적 제품을 낳았을 때 그걸 잘 같이 만들어주거나 비슷하게 만들어낸 능력은 있었죠. 패스트 팔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반도체나 2차전지나 바이오 위탁센터 대신 생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략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지만. 이 준비 중간제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도 연동돼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결과가 34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15간들을 시기별로 쭉 해놨는데 이전에는 다 포스코, SK텔레콤, 은행주. 그런데 90년도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진짜 옛날에 생각나네. 동서중권, LG투자증권, 유공이 SK에너지죠. 김프로지임은 이거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조흥은행, 그렇죠. 없는 기업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LG투자증권, 동서중권. 동서중권 없죠. 그런데 지금 와보면 너무 천지개벽이죠. 사실 이게 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15년 보시더라도 한전이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삼성생명도 위쪽에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없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위탁 생산, 인터넷 플랫폼 기업. 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성장산업들의 포트폴리오 올라오면서 한국이 나스타크화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술 진보에 부합하는 기업들로 시총, 구성 비중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약간 나스타크 같은 느낌도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스타크가 주도하는 미국 주도의 강세장에 편승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면 우리는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질문도 있으셔서 이 부분도 좀 가져왔는데 3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0년대에 미국을 위협했던 국가는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이 위협했는데 강제로 여러 가지 일본은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미일 반도체 분쟁도 있었어요. 당시에 미일 반도체 합의가 결국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 86년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렸을 때 일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8%였습니다. 그런데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로 없어졌죠. 지금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없죠. 그 사이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린 국가가 한국이었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의 1라운드는 관세 전쟁이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중간제를 납품해서 중국이 미국의 최종 소비제를 납품하는데 거기에 가격 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도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봤을 때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그런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그냥 명확하게 기술 패권 전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이 올라오는 속도를 계속 미국은 좀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이 그 사이에 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에서 얻었던 수혜처럼 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금방 따라잡을까 봐 메모리 산업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메모리 밖에 없는데 시장은 볼 거 없다. 이런 걱정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이 다음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수혜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해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한국도 피해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도 반도체만 예를 들어도 메모리 일색에서 어느 틈에인가 우리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비 메모리 측,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슬쩍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데 막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빈자리를 한국의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 역사적으로 이 국면이 한국 제조업 또 한국 주가지수의 한 단계 질적, 양적, 성장에 어쩌면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는 큰 흐름에서의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런데 내년 이제 불과 2주, 3주면 이제 2021년인데 그것도 앞으로 장이 한 2주 더 남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말이고 또 내년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우면서 연말 연초를 그런데 경기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도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과 기대가 정말 이렇게 교차할 그런 때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체감하는 경기보다는 기업의 경기를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기업의 경기도 현재의 경기보다는 앞으로 마이너스의 지, 성장에 대한 미래 경기를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기업이익으로 투영이 되겠죠. 대신 38페이지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상장기업들의 연도별 순익을 그려놨는데요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순익이 71조 원이었고 올해 4분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좋은 수준, 82조 원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컨센서스는 한 13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관적 바이오스가, NST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평균적인 괴리율을 좀 감안해 보면 한 120조 원에서 13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문제는 그 뒤에 2022년이 146조 원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고 단기 과열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을 이 정도 올랐으면 내년 이익까지 다 반영한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해예요. 우리가 이제 NST가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이렇습니다. 라고 계산을 할 때의 방식이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12개월 예상되는 이익 정당치에 자기의 어떤 정성적인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향후 12개월 전망치가 계속 앞에 한 달이 빠지고 뒤에 한 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정 가치는 계속 변하게 되는데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내년 앞에 달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익들이 들어오겠죠. 한 달씩. 그런데 그 다음에 이익이 내년보다 작으면 계속 이익 전망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년 이익 전망치를 다 반영한 것 같애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을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익이 더 높다면 12개월 이익 전망치는 계속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전망치를 다 반영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익 전망치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까지도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022년 이익 전망치는 아마도 17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따라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상승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는 2022년에 이익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더 갖는 의미는 뭐냐면 39페이지 오른쪽 그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국가별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이 막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 다른 국가들 다 보면 올해 막대 그래프가 옅은 하늘색이거든요. 다 밑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다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년은 다 올라오죠. 기저효과로. 그런데 한국은 올해도 올라오고 내년에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의 이익 증가가 기저효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성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한국과 대만이 두 군데만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죠. 결국은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익 부분인데 외국인이 봤을 때 기저효과로 올라온 이익 증가는 그렇게 진성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저효과 없이 올라온 이익은 좋아지는 거죠. 증가율이니까요. 전년 대비.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의 이익이 좋아지는 것과 그다음에 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실제로 상황이 좋아져서 기업이익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41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전략팀에게 질문이 올 것 같습니다. 너네 연간 전망 목표치 적정 가치 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왔네 이런 거죠. 저희도 10월 중순 그때 아마 코스피가 제격에 2,200포인트 때였어요. 그때 2,8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 저희도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이미 초과한 데도 있어요. 저희는 두 달 지났는데 저희도 더 와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유지냐 올리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서나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2,800포인트는 2,800포인트까지밖에 못 가요라는 뜻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2,800포인트 가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는 수치예요. 아주 정상적인 적정 가치 수준입니다. 두 달 전에요. 그때 2,200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과하다. 목표치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목표치라는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의 적정 가치가 2,800 정도 지금 이 예상치로는요. 두 달이 지났는데 점점 이 예상치들이 올라오겠죠. 내년 걸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위쪽으로 적정 가치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수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이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익 전망치에다가 멀티풀이라는 PER 밸류에이션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적정 가치를 제시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또 많은 질문을 받죠.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나? 이제 과한 거 아닌가? 빠져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4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하늘색 선이 코스피이고요. 진한 색 선이 PR인데 파란색 하늘색 선에 뚫을 때마다 조그만 음영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해놨는데 그때마다의 업종 구성 비중을 한번 보시죠. 2000년 중반에 중국장 때 고점을 처음 사상 최고치를 뚫을 때 반도체 은행 조선 건설 철광 차화정 때 고점을 한번 더 뚫을 때 반도체 자동차 화학은행 조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이 와서 한번 뚫을 때 반도체 비중이 확 올라가죠. 자동차 은행 상사화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바이오, 소프트웨어, IT소프트웨어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화학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비중들은 전부 다 PR 자체가 절대적 수준이 낮은 업종들입니다. ROE도 낮겠죠 당연히. 그때 이 산업들을 들고 사상 최고치를 뚫을 때의 시장 구성과 지금 PR, 절대 PR 자체가 높은 바이오와 인터넷 기업과 2차 전지를 들고 넘을 때의 사상 최고치의 시장 평균 PR이 과연 같아야 하는가? 그러네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PR이 낮은 애들을 들고 뚫을 때의 그때의 시장 고점 PR하고 원래 PR의 절대 수준이 높은 ROE가 높고 마진이 좋은 그런 업종들과 함께 고점을 뚫을 때의 고점을 뚫을 때의 왜 그때 기록했던 PR을 넘어서면 안 되는가? 넘어서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면 2015년 연간에 반도체, 자동차, 은행, 상사지주, 화학으로 지금 전고점을 뚫는 시도를 한다면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될 텐데 다 오겠죠. 바이오, 바이오, IT, 소프트웨어, 자동차, 화학 이렇게 바뀌어 있는 예를 들면 그때 없었던 것 중에 지금 있는 게 바이오고요. 그때 있었던 게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오 주가가 은행 PR을 받아야 되는가? 떨어지려면, 맞추려면. 그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실 이거는 산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성장 산업에 있는 것 중에 과점적 질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많아지는 이 상태에서 과거에 반도체만 의존하던 우리나라 시장의 PR의 고점을 가지고 지금 PR이 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은 레벨업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쏠림이 없는 산업 구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전시가 재평가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기 편해서 PR을 쭉 역사적으로 그려놓고 그 고점에 오면 다 왔다고 얘기하는 어떤 관습적인 행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 개념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정신은 아닙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약간 뜬구름찬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한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팬데믹이 흑사병이었는데요. 14세기, 1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까지 이어졌는데 이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왔죠.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종교적으로 하느님만 믿으면 이 세계는 평화롭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계속 질병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고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생기고 새로운 어떤 문화로 바뀐 거죠.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는 이제 콜레라가 나왔죠.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팬데믹을 가져오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위에 이제 산업혁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굉장한 고통을 느꼈을 때 반대로 성장의 욕구는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본능적인 성장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생산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도 위험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건너가고 있지만 이게 훨씬 더 기술 진보를 빠르게 시키는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이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바꾸고 있는 이유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보고 지금은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화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의 기업은 반드시 이 세상의 변화를 바꾸는 기업 쪽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논란이 컸던 것 중에 또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가치냐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치성장주는 늘 옳다. 늘 가치성장주는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뭐냐에 대한 정의가 새로 있어야 되고 민감주냐 성장주냐. 지금 주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10년 동안 오르는 게 경기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주시장이 왜 오르는지를 파악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알아야 다음에 추세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논리가 바뀔 때 추세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략가는.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추세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답도 거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세상을 바꿀 때 추세적인 강세장이 나오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은 그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경기 민감주도 오를 수 있고 가치주도 오를 수 있고 수납회를 하지만 강세장은 다 키맞추게 해나가니까요. 그렇지만 아주 본질은 그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사야 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래서 후퇴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나간 경기의 사회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마지막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무슨 차트라든지 이런 장표를 보여주면서 왜 계속해서 성장에 방점을 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뭐가 성장이고 뭐가 가치인지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장 상황에서 우리 이경수 센터장 스스로가 개념 정의하고 있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존의 성장이냐 가치주냐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재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그 생각을 저는 다시 곱수입으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랜만도 아니고 처음 모셨는데 이게 또 자주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략가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략 분석가로서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이경수 전문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특히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주식을 보는 기본적인 철학, 조언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죠. 제가 철학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한 20년 이상 주식시장이 있으면서 주변을 보면서 겪었던 생각이 있다면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균형점이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수요라고 하면 사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공급이라면 팔고자 하는 욕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식도 가격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보는 것 자체는 디지털로 표현된 수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인문학 강의 때 들었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좀 해보면요. 서울대 김성규 교수님의 훈민정 강의였는데 여기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 프로님이 검지 하나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옆면 얼굴을 허공에 한번 그려보시죠. 종이가 없으니까. 아마도 코가 왼쪽으로 이렇게 오톡 솟은 그림이 나오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엄이 옆면 얼굴에 혀가 구부러진 모양이 기업니언이거든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엄을 만드셨으니까 세종대왕이 왼손잡이였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훈민정엄은 반대였을까라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왼손잡이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천재는 레오나 다빈치입니다. 소아가이자, 화가이자인데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지도 의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도 그려달라고. 그런데 자기 일기는 이렇게 거꾸로 썼대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하지만 의뢰받은 지도의 지명에 대한 표기는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왼손잡이였더라도 훈민정엄은 지금 우리와 보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는 건 뭐냐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생각이 있지만 다수의 생각이 맞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다. 나는 이게 좋아 보여서 샀다. 그런데 그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그걸 보통의 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로까지도 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주식을 아주 잘하는 소위 고수라는 분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고수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그냥 팝니다. 자기는 좋게 봤지만 주가의 흐름이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그게 쉽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본전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이걸 좋게 보겠다. 언젠간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팔죠.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좌절 후에 판다고. 자기 의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틀릴 확률에 대해서 인정하라. 다수의 생각을 읽도록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미리 알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주식을 사서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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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좋아서 샀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거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적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릴 확률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식 시장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주식을 살 때도 그 기준이 나의 아주 천재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은 거.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두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증권업계 리서희 센터장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한데 생각의 폭이나 깊이는 저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두 시간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도 이경수 센터장이 전해드린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가를 대하는 주식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픈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동영상이기를 바라면서 메르치 증권의 이경수 전무, 이경수 리서스 센터장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당연히 댓글로 여러분들이 김프로 당신의 역할이 뭔지 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경수 센터장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리서치를 하는 동료들 이렇게 삼프로TV에 많이 소개해 주셔서 시청자들,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명년 초에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이전에서 여러분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